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열심히 썰을 풀텐데 일단 첫번째는 모의고사 활용 지금부터 예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요 내가 지금부터 모의고사를 영어 얘기하는게 아니야 모든 모의고사를 풀 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형태의 학습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시간 낭비에요 모의고사를 풀 때 점수 올리는데 포커스를 두는게 아니야 지금은 니가 시험장에서 문제풀이 순서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정비하는거야 다르다 포커스가 야 이런 애들 많지 이제부터 막 하루에 한 해씩 뭐 국어시간에 국어 모의 풀고 영어시간에 영어 풀고 수학시간에 풀고 막 해놨어 이번에는 모의고사를 이렇게 딱 갖다 놓고서는 이렇게 이렇게 풀어야지 이런 애들 많잖아 하지 말라고 넌 아직 모르잖아 뭐가 뭔지 그치 하지마 시간 낭비고 모르니까 하는거야 불안하고 눈에 보이는거 치우면 내가 뭔가 한 해부름 풀었어 그리고 여기다 갖다 놓은거 쌓아놓고 여기다 넘어왔어 그럼 되게 뭔가 뿌듯하거든 지금 뿌듯한거 그딴거 중요한거 아니잖아 실제 대학가는게 중요하지 그짓거리 하지 마시고 모의고사를 풀 때는 앞에 시계를 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주에 수업이 이제 원래 오늘이 종강인데 다음주까지 수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치? 다음주에 애들이 계속 풀모의고사 얘기를 계속 이렇게 막 문자도 오고 풀 모의고사 봤으면 좋겠다 마지막에 시간제고 집에서 푸니까 점수가 잘 나오는데 막상 밖에 나와서 풀면 점수가 잘 안나와요 그래서 좀 그냥 다같이 있는데서 시간제고 푸는거를 마지막까지 해보고 싶어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주에 마지막 풀 모의고사를 볼겁니다 컨스텔라 모의고사를 볼텐데 어렵겠지 니네 봤던거보다 근데 일단 모의고사는 다음주에 영어는 컨스텔라가 나가기 때문에 네가 다음주에 우리 보기 전까지 푸는 모의고사의 개수는 맥스가 두개 영어 기준으로는 그 이상 풀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라 하나만 풀어도 돼 근데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를 풀잖아 얘들아 그러면 채점부터 하지마 지금은 말했잖아 포커스가 달라서 앞에 시계를 놓고 문제를 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압박감을 느껴가면서 하는거야 시계가 눈에 보여야 돼 아 막 조그맣게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보면 되죠 그게 아니라 시계가 눈에 저렇게 초침 넘어가는게 보이는 시계를 갖다 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시간이 머릿속에 있고 문제풀 때 사실은 되게 압박스러워요 눈앞에 시계가 있으면 그래서 시험 보는 자리 바로 앞에 시계가 보이는 자리에 놓고 문제를 풀고 풀고 나면 채점 매기 전에 바로 옆에다가 쓰는거야 내가 몇번 풀 때 여기서부터 막혔어 그 다음에 내가 이때부터는 지문이 눈에 잘 안들어왔다 그럼 지문이 눈에 잘 안들어온 문항이랑 어디서부터 막혔는지 시간은 어디서부터 많이 걸렸는지를 써 옆에다가 요즘에는 보면 인터넷에 뭐랑 뒤지면 그냥 막 나오잖아 어떻게 문제 풀어라 야 그거 다 개소리지 아무 의미 없어 그거는 개 입장이고 그냥 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야 지금은 수능이 이제 한 자릿수가 남았잖아 그러면 니 풀이법이 제일 정확해 나한테 맞는게 중요하거든 사람마다 다르지? 나는 초반에 어려운 문제를 빨리 풀어야지 막판에 긴장 막판에 시간 얼마 남으면 긴장되었고 눈에 지문이 아예 안보여요 이런 애들이 있다고 그런 애들은 당연히 나중에 시험 문제를 배치해야지 거꾸로 초반에 워밍업이 안되서 머리가 잘 안돌아가는 타입이야 그리고 뒤로 갈수록 집중력이 높아져 이게 어떻게 똑같아 사람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 지금 시즌에는 그러니까 니가 나름대로 문제 푸는 어쨌든 니 나름대로의 풀이 순서가 있을 거야 설마 뭐 지금도 18번부터 끝까지 풀고 되면 좋고 안되면 웃지요 이 지랄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업뿐만 아니라 옆에다가 바로 쓰는 거야 채점을 매고 나면 또 기억이 안나 내가 뭐에서 버벅거렸는지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거든 실제로 문제 풀어봤자 점수 안 올라 모의고사는 점수 올리려고 푸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풀지마 1점이라도 더 올리고 싶으면 그래서 풀이 순서만 되잡는 거라고 됐죠? 이렇게 쓰는 거야 시간을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시간이 열라 많이 있어도 못 써먹지 돈으로 못 받고 이거를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데? 선생님 그럼 남은 시간 뭐예요? 남은 시간은 니가 문제가 되는 파트를 알잖아 그치? 그럼 그 문제 되는 파트만 문제를 틀린 거를 찾아서 다시 풀고 개념을 찾아서 거기만 다시 보는 거야 어차피 취약 파트는 잘 안 고쳐져 그러니까 거기만 계속 뒷답하는 거야 모의고사는 두 회면 충분하다고 한 게 전체 감 유지하는데 그 정도면 차고 넘쳐요 결국은 니가 약한 문제 때문에 대학을 못 가고 1등급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지 막판에 점수가 올라 단어는 그냥 계속 하시고 오케이? 그리고 뭐 저기 2반인가? 금요일 반인가? 이렇게 뭐 이렇게 문자가 가지고 물어보던데 선생님 예열 문제로 지문으로 뭘 하는 게 좋아요? 나 니네 번호 알려줬지? 여기는 예열 지문으로 뭘 하는 게 좋아요? 문자 왔어 예열 지문은 너무 쉬운 거를 해도 별로지만 새로운 지문 하는 건 더 별로예요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완전 별로지 잘 풀리면 상관없지만 막히면 어떡할 건데? 완전 개쫄 그때부터 맛이 가기 시작하거든? 시험 보기 전부터 맛이 가면 뭐 그 시험은 끝난 거잖아 그치? 문제를 풀어본 걸로 하셔야 돼 기출 웬만하면 수능이 나아 그냥 예열 지문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대신에 지문 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빠르게 쭉 읽어보는 거고 만약에 막히면 답안지 보고 바로바로 처리가 가능한 내가 아는 지문이야 오케이? 그리고 단어는 마지막까지 보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응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막 그냥 밥을 아무렇게나 막 먹는 애들이 있던데 아침은 먹어야 돼요 형 아침은 왜 안 먹어? 저는 원래 안 먹어요 나 안 먹어 나는 아침 근데 시험 볼 때는 먹어 시험 보는 건 내가 내 취향이랑 상관이 없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지금은 10일 동안 기계적으로 몸을 맞추는 과정인 거지 아침은 드세요 탄수화물이 들어가야지 뇌의 영양공북이 돼서 얘가 움직일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안 돌아가는데 최대한 돌아가도록 약을 쳐줘야 될 거 아니냐고 먹어 먹어 밥을 근데 2, 3일 전에 먹잖아? 그러면 탈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내일부터는 먹어 그리고 유제품은 내가 나는 장이 튼튼해요 그래도 먹지 마 평상시에 괜찮다가도 긴장하면 갑자기 화장실 가는 경우가 생겨요 1교시 국어 시간에 화장실에 애들이 제일 많이 가 보통 그 새끼는 그 수능 망하죠 5분이면 망한 거야 5분 안에 갔다 올 수 있니? 초고속 스피드 똥 가능? 허 별로 유제품 먹지 마 기름진 것도 먹지 말고 먹는 거는 그냥 뇌를 위해서 먹는 것 뿐이야 그래서 하나라도 음식 먹었는데 이상한 게 있잖아? 그럼 그런 음식은 무조건 빼는 거야 수능 때까지 계속 하나씩 지금부터 몸에 제일 이상 없는 거를 먹어 점심도 먹어야 되는데 점심에 문제가 있어요 점심은 양이 조금 늘어나잖아? 그럼 졸려 수능 때 점심 때부터 자는 애들이 많아 점심을 안 먹잖아? 점심을 안 먹으면 영어 시험 볼 때 한 후반쯤 되면 집중이 잘 안 돼 그럼 애들이 그때 박카스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초콜릿을 먹는 애들이 있는데 박카스를 먹고 초콜릿 먹잖아? 그러면 좀 이렇게 심장 약한 애들은 갑자기 심장이 막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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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랄하면서 책상에 빙금빙글 돌아 안 하던 짓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점수에 되게 큰 영향을 주지 책상에 빙빙 돌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냥 점심도 먹고 아침도 먹는 거야 양이 문제지 어느 정도 먹어야지 내가 더부룩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기본적인 건데 애들이 잘 안 해 그리고 추워 따뜻한 걸 보통 가져가는데 뭐 이 정도는 알잖아 카페인 들어간 건 무조건 제끼는 거야 뭐라도 티는 웬만하면 그래서 안 먹는 게 좋죠 그 카페인 들어간 티는 그리고 막 옥수수염차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지 화장실 겁나 땡긴다고 화장실을 가면 안 돼 그래서 따뜻한 거는 챙겨가는 게 좋지만 그런 건 안 먹는 게 좋다 박카스도 별로 근데 담배 피는 애들은 담배는 피는 게 좋다 왜? 담배가 갑자기 끊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담배 피는 애들은 그냥 연락처 피세요 시험 끝날 때까지 어차피 썩은 폐 그냥 끝까지 시험 볼 때까지는 그렇게 해 나중에 끈뜻지 말든지 그래서 그냥 하던 거는 끝까지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시험 때는 알겠지? 그래서 그 정도가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 뭐가 있지? 그걸 애들이 계속 물어보던데 다른 거는 별다른 게 없는 것 같고 없다 아 그리고 또 뭐 물어본 게 이제 다음 주에 오면 모의고사는 무료야 모의고사는 무료인데 수업료는 있어요 이건 뭐 내가 그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원에 내는 거라 수업료가 이래보니 있고 모의고사는 무료로 줘야 안 받고 알겠지? 그걸 물어보는 애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다음 주에도 똑같이 돌아가는데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뭘 해요? 다음 주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제 파트나 이런 거에 마지막까지 사실 거기는 거의 손을 안 댔죠 한 번 파인을 정리하고 그래서 손 안 댔던 파트랑 그리고 컨스텔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려운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거를 막판에 지금 이제 교수진이 누구 들어가는지 대충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마지막 정리를 한 번 하고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 푸는 방법을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를 내가 하라고 했어요 초반에 집중 잘 못하는 케이스 그리고 막판에 시간 딸리면 되게 긴장해서 눈에 지문 안 들어오는 케이스 그리고 내가 단어나 어미나 이런 게 약해 리스닝 할 때 독해 문제 풀면 꼭 하나씩 틀리는 케이스 한 다섯 개 정도를 나눠서 정리하라고 했어 그럼 페이퍼로 줄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조금씩 조정을 하면 돼요 지금은 뭔가를 크게 바꾸면 안 돼 네가 하던 거에서 조금씩 문제되는 것만 바꾸는 거야 아셨지?